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5일, Huntington Beach Korean Church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먼저 We Belong to Jesus Christ로 세 번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Let us do it together. We belong to Jesus, we belong to Jesus, we belong to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오신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For everyone here and those watching on the live stream, we have a greeting that we do. Thank you, bless you, love you. 그러면 우리도 사도신경 한국말과 영어로 한 번 하겠습니다. Now we will do the Apostles Creed. 먼저 한국말로 할게요. First in Korean. 시작합니다. Ready? Go! 1st. 2nd. 4. 4. 5. 5. 6. 8. 9. 10. 이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영어로도 할게요. English? Ready? Go!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aint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워시퍼 민지 나와서 준비한 워시프송 부르겠습니다. Now our worship leader 민지 캠 will sing our first worship song. Thanks for being here. Let's Ar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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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뜻하시는 내가 이기기 어렵다고 언제나 죽듯하네 내가 있음을 나눠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빛돌아 이를 빛돌아가야 주가 진혁 주신가 어둠가 매우 주인하여 내게 이를 빛돌아야 주신가 내게 사랑을 나눠라 내게 사랑은 하나 여긴 하나 내가 사랑을 나눠야 주신가 여긴 그녀가 내게 난다 이는 우리의 이름으로 남자를 둬 우리의 뜻을 elev해 우리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절망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11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1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않는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버리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었지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날이다 하고 노댐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합들로 잊지 못하려구요 So Jezebel sent a messenger to Elijah to say, May the gods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by this time tomorrow I do not make your life like that of one of them.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When he came to Beersheba in Judah, he left his servant there, while he himself wanted to take hi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He came to a broom bush, sat down under it, and prayed that he might die. I have had enough, Lord, he said, Take my life,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Then he lay down under the bush and fell asleep. All at once an angel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이어지는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라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며 하나이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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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11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헛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엘리야야 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마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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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야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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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절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 다른 한 명은 누구였죠? 엘리야 전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시대 전에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신 자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18장에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무슨 시합을 했죠? 그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할의 재단과 하나님의 재단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할 선지자들에게 바할 신이 진짜 신이면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불사르게 해봐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할 신은 농업의 신이고 부유함의 신이기도 하지만 또 불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할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하루 종일 400명, 850명이 하늘을 향해서 불을 지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매달렸지만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아가 나섰습니다. 자, 이스라엘들아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신이면 너희들 중간에 얼쩡거리고 서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 그 재단에 있는 송아지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재단 주변에 물을 흠뻑 부은 물까지 한 번에 완전히 불사르는 그런 불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정말로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약의 엘리아 선지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 이 엘리아 선지자의 말로 정말 저한테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의 신약의 야고보선 제임스에 보면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엘리아는 곧 이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기도해서 비가 내렸고 또 마치 한국의 유명한 도사들이 쓰는 축지법처럼 그렇게 혼자 빨리 뛰어가서 아하방의 마찰을 직접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전장의 18장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실망스럽게 엘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아가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아는 정말 이 대결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아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이전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악한 왕비 이사벨은 자기의 바할 선지자들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이 엘리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결심을 하고 엘리아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선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엘리아는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일이 되고 또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왕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두려워서 크게 공포에 떨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저 남유다까지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겨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런 암흑같은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에서 학교 폭력에 의해서 자살한 중학생 부모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27년 전에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는 아주 모범 학생이었는데 그 상급생들, 한 1년 후의 상급생들, 나쁜 상급생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 집이 5층 정도에 있는 아파트,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집에 없는 사이에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뛰어내렸을 때는 차 위에 떨어져서 아마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또 올라가서 두 번째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회사에서 매우 하위 포지션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에 자기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시간부터 학교폭력, 예방재단을 푸른나무라는 그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정말 그 아들을 죽게 한 학생들에게 복수하고 자기는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도 많은 학교폭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남은 삶을 내 아들과 같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내 일평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그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중학교 때나 이 티네이저 때는 10대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도 몸은 커졌지만 사고의 폭은 좁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매우 힘든 정신적으로 매운 학교폭력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살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서 부흥 강사로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멘트리 학교에 갔을 때 크리스찬 학교에 갔을 때 그 때에 한 바스튜이 왔고 예수님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부모님을 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부탁에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마 한 4학년, 5학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때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일어나세요! 라고 강사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일어났던 것으로 어려운 부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목소리나 얼굴도 기억하지 않지만 참 신기하게 이름이 분명히 기억이 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분을 설교 비디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갔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정말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기 싫고 나누기도 싫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암흑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제가 정말 그 암흑같은 시간에 한 가지 작은 불빛 반딧빛 같은 작은 불빛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이 깜깜한 어둠에서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예수님의 복음도 다 몰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망을 주시면서 저를 지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용출 목사님의 비디오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 유튜브 비디오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장용출 목사님이 40여 년 전 국민학교 부흥의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직도 목사님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나 목소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제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작은 꿈대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1년 뒤에 봤는데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아마 그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아가 정말 죽을 상태로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아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폐기해 너 지금 뭐 잘못된 게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의 경고야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처한 자들에게는 먼저 위로를 해야 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오실 때 작은 목소리 작은 소망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아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아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나요? 처음에는 큰 광풍 큰 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고 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곳에서 하나님은 없었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바람 또 지진 불에도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자,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송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지진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광풍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아에게 작은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큰 목소리로 엘리아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엘리아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너는 위대한 선지자야 자, 이제 나의 새 사명을 들어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소망으로 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찾을 때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As God came to me with giving me a small hope God may come to you through a word or He may hear His voice in the midst of your despair God will find you 제가 그 13살짜리 소년이 나는 장차 어른이 되면 예쁜 아내와 아름다운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그런데 아무튼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예쁜 아래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절망의 시간은 장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극복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처럼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너도 너처럼 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운 것처럼 너도 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아는 또 그 절망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곧이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들을 겪으셨거나 또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도 생겼고 또 건강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끝이 나지 않는 이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모두 예수님께 초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료기술 돈 세계 정부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주지는 죽이는 커녕 오히려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 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killed all day long. We are count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Yet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And please remember this Jesus promise that He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loving us never abandoning us and truly loving us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 프리빌리지 이 특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한국말과 영어로 저희 노래하고 예배를 죽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다 이로나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able, please stand and join us in sing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 마시고 드시로 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없이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당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게 주의 나라 주의 영해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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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Amen May the Lord The grace of our true shepherd Jesus Christ And the infinit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ho walks within us With us every day Be with all the saints here And those who watch the video And their family And their ministry And their workplace Be with all of them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 Amen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That gives me light It's your blood That took my place A redeeming sacrifice Washes me Whiter than the snow My Jesus God's precious Sacrifice My Jesus God's precious Sacrifice Oh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That gives me life Oh It's your blood That took my place Oh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Better than the snow Better than the snow Oh My Jesus God's precious Sacrifice Sacrifice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Oh A redeeming sacrifice Washes me Washes me Washes me Whiter than the snow Oh My Jesus God's precious Sacrifice Sacrifice My Jesus God's precious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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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교회 마이클 워시퍼마이클 의 노래였습니다. 자, 절망 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힘을 내셔서 화이팅! 자, everybody if you have the in very suffering times Jesus loves you and we love you we will continually pray for you 자, 그러면 저희 헌팅돔 비치 코리안 철치의 워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또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펠로우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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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